진통제 진통제 몇 개 있니? 낙태고드 3명 진통제 좋다 치킨씨 진통제 개당 50개 너무 좋다 야 여러분 가방에 진통제가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알아볼까요? 나는 치킨 먹고 이번엔 7킬도 하고 적을 죽여서 배를 갈라서 진통제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뽀로로 님이 드링크 미션 줬는데 가방에 한 40개 넣었다가 그 뒤로 몇 개 넣었지? 40개 넣었던 것 같은데 50개 넣었나? 72개였어 내가 잘못했네 나의 주총 나의 주총 혹시 모르니까 뚝배기 하나 껴주고 빵 한 명 더 그 위에 애연사랑 가지고 있을걸 그랬니 머리 위에 한 명 어딨는지 위치 알고 가는데 위치에 딱 앉아서 발소리 좀 들어보죠 내 머리 위? 네 chatting 아 이거 사약 너무 세잖아 아 이거 말이엔 되잖아 가방에 진통제 몇 개 있니? 없어 왜 진통제 빼고 다 나오냐 진통제가 필요한데 발소리 가끔 놓쳤던 갠가 보다 AI가 없어서 못 죽였다 와우 너무 잘 쐈다 방금 왠고 가신 없었는데 그래서 진통제는 좀 들고 왔니? 얘 너무 꽝이네 꽝이야 안되겠다 부트캠프에서 파밍 못하고 이런 애들 말고 나가가지고 파밍 야무지게 하는 애들 노리자 파밍을 하는게 나왔을까 간풍 같은데 가서 진통제 뺏어야 되는데 파밍 파밍 겁나 많다 얘네 다 죽이면 진통제 다섯 개 삽 가능 왼쪽 위에도 있었거든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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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해. 150개 정리 있네. 근데 그만 가야 될 것 같아. 이 주변에... 이거 팔 있나? 으악! 사람이야. 아하하하. 어 죽었다 쟤. 온다. 몇 살이다. 도리에 올라갔네 쟤도. 마셨겠다. 그치? 와 술탕 너무 잘 가는데? 진 토제 몇 개 있니? 헉! 네 개. 아하하하. 너무 좋아. 다 됐어. 다 됐어. 너무 멀어가지고 구질해 갔는데 위쪽에서 너무 많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래로 돼가지고 갈게요. 건너가야 되는데 혹시 차가 있으면은 차 타고 건너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너무 멀기 때문에 구상도 많이 챙겼습니다. 오우. 팔킬. 아하하하. 킬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. 이번 판에. 치킨만 먹으면은 유튜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미리 유하. 아하하하. 우와 그래도 부트캠프 나와가지고 진통제 많이 챙겼다. 그치. 일곱 개면은 350개 정도. 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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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작은 여기에 진통제 하나 있지 않을까 해서. 쓱쌱. 오우. 자기장 봐봐. 아니야. 상가장도 줘. 아하하하. 아 뒷동제. 이게 웬 돈이야. 길에서 5천만 줬어. 와 이거 어디 가야되지. 버기로 그냥 딱 저까지만 가면 좋을텐데. 이렇게 애매하게 못갈. 어디 갈지 모르겠어. 내가 집으로 가는거야. 집에 있는 한 명만 죽이면 되니까. 뭐야. 이거 날린거야. 이거 좀 조심하고. 우와 뭐야. 이거 날린거야. 이거 좀 조심하고. 우와 뭐야. 뭐야. 아하하하하하. 뭐야. 지진이 복도 없는 놈. 아하하하하하. 지진이 복도 없는 놈. 헉. 3개. 감사합니다. 이제 치킨을 향해서. 조금 자제하도록 할게요. 몇 개지? 11개 곱하기 50개. 아 서클 너무 좋다. 뒤에 싹 먹고 가면 되겠다. 지금 당장 진통제 한 개 먹으면 마흔 개. 아닌데. 아니야. 진통제 하나 이거. 50개짜리야. 아파. 쟤 진통제 몇 개 가지고 있을까. 아씨 어디서 죽었냐. 갈린다 다음. 10개짜리야. 5개짜리 어뜸. 표정은 paraguay죠. 5개짜리야. 5개짜리야. 호. 무 kaz ON. 공이 원 lemon ayr Sap. 가 마와자 한 공이 원. 5개짜리네. 야 교회짜리야. 한 공이 이런 공이 좀 당 ter 어PLEG. 열엉. 대박 터졌다 대박 터졌다 대박 터졌어 쟤 초소리가 너무 헷같은데 1대1인데 왜 이렇게 헷갓냐 돌먹어야 된다 두개 저기다 나이스 시체까지 가지려나 안 가진다 어 이거 가지는데 여럿인가 어 여기 없다 지지 나 아까 시체 하나 더 있어 내가 먹어 지지는 않나봐 나이스 탱겨놓을게 나이스 보로롱니 보로롱니 아 이거 유파 보로롱니 나이스 오직 더워주시네 이거를 너무 감사합니다 보로롱니 너클리버다 치킨이 너치킨이 아니 얘는 왜 피할지도 않고 이런게 있어 그냥 갈 줄 알았나봐 어머 어떡해 얘 시점이 너무 불쌍하다 보기를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는데 내 손 얘 말도 안 되는 하늘로 치고 갔어 그럴수리 내가 용서하러 Romo 내가 용서하는 사람 나는 당신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